하나둘 하나둘 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당신의 나이 25살. 돈 개념이라고는 개치뿔도 없던 그런 어린 내 눈에도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점점 가난해지는구나 이런게 다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듣지도 않아. 그리고 이전부터 그랬죠. 그 돈다리의 상냥함과 정신승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이런거지. 돈다리는 땀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참고로 저는 대학시절 내내 고딩들 수학과외를 했었거든요. 2명씩 2팀 일주일 8시간. 한달에 32시간 돌리면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죠. 그리고 좀 빡세게 한팀 더 돌리면 한 200이상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나름 풍요로운 학식이었죠. 그런데 돈다리가 이런 내 과외 월 수입을 듣더니 굉장히 안이 곱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주말도 없이 맨날 지하에서 온종일 돈가스 튀기는데 너는 고작 주말에 과외 알바로 비슷하게 돈 버는 거 이게 맞는 세상이야? 이러면서 자꾸 그게 맞다 안 맞다 소리를 해. 아니 돈에 맞고 틀리고 그런 정답이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 돈가스 튀기는 시간이랑 내가 수학 튜터링하는 시간을 왜 똑같다고 우기냐 이거죠. 이거 요즘 많이 듣는 소리 아니야? 모든 노동은 공정하다. 모든 땀의 가치는 같다. 이러니 제가 요즘 벌써 15년이나 지난 전여친 아니 돈팔이 돈다리 생각이 안 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을 정직함의 훈장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부자들을 조롱하더라고. 마음이 부자라고? 이 말 누가 만드는지는 몰라도 이런 개소리를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특히 노약자들.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들 보면 막 잘해주고 마음 써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고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난이 정신승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정신승리계의 메소드 연기죠. 스스로가 자랑스럽다고 해. 내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이고 나는 그런 분들의 정신을 물려받아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행복하다. 딱 이렇게 쌉소리. 그렇게 가난과 가난한 생각이 대불림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 나는 슬슬 손절각을 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진짜 등신호구라 손절을 제대로 못했어. 아 근데 이게요. 가난한 것보다도 가난한 생각 이게 진짜 아니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이게요. 전염이 돼요. 병이야. 주변으로 막 퍼져. 그들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가난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저랑 돈다리랑 둘 다 대학교 4학년이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이건 뭐 게으름과 자유의 반복이야. 나는 졸라 하루하루 똥졸 태워가면서 토익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돈다리는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게다가 내 공부를 방해하고 내 시간까지 다 빼서 맨날 툭하면 찾아와가지고 놀자 그러고 내가 공부한다 그러면 삐지고 그러면 또 화풀어줘야 되고 야 진짜 이때 생각하면 지금도 개빡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요. 취직을 잘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린 행복할 수 있어. 이딴 소리를 해. 아니 나는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똥 출탄 미치겠는데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다. 이런 소리를 해도 계속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정신승리와 엄청난 자위질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염이 됩니다. 돈다리는 평생을 그렇게 정신승리와 가난자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가난자위 마스터예요. 마스터. 완전 정점이죠. 그래서 이런 애한테 버프를 받으면 나까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뭐 얘 말도 일리가 있네. 대충 뭐 공소 들어가도 돈다리랑 살면은 집고리만한 월금만 받아도 세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말로 맨날 돈돈거리는 거지같은 옆에 내보다는 얘처럼 순종적인 여자가 좋지. 따지고 보면 우리 돈다리처럼 이쁘고 착한 애도 없는데 밖에서 무시 좀 당하면 어때? 집에 가서 순종적인 처자식들한테 고귀한 척 방구석 옆보처럼 사는 것도 그런 나쁜 인생은 아니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시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이런 적절한 단어만 있었어도 좀 더 일찍 탈출을 했을 텐데 그땐 그런 말이 없었거든. 여하튼 이대로 사라지면 그냥 돈다리 말대로 대충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염이 돼 다 포기를 하게 만들어. 그랬는데 헐 이러는 와중에 세 번째 폭주가 터집니다. 가난 자위 마스터도 결국 그 그지같음을 못 참고 터져버리는 거지. 하루는 단 둘이 투다리에서 골뱅이 하나 시켜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얘가 대뜸 아니 우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세상 그지같네? 이러더니 앞불사 이런 미친 순식간에 눈골이 확 뒤집어지더니 먹고 있던 골뱅이 소면을 한옥꼬 확 쥐어가지고 그대로 제 면상에 투척을 했어요. 결국 이렇게 또 미쳐날뛰다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갔지요. 그리고 이날 경찰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 사람은 절대 고쳐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이번에는 꼭 이 구질구질한 얀을 떼어낼 테다. 이번에 말로 반드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떼어낼 거야. 하지만 나를 호고 나서 또 손절을 못했어요. 그냥저냥 사람은 고쳐쓸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났죠. 물론 맛있는 돈가스 집에는 더더욱 자주 많이 갔고 여하튼 그러던 중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기업에 취업 성공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하루는 신입사원 OT를 갔는데 OT 기간 중에 매우 심각한 아니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초빈 강사가 와가지고 어떤 강연을 하는데 강연 제목이 재테크가 어떻고 부자가 어떻고 아무튼 부자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저희 엄마 아버지는 별로 부족한 거 없이 저를 잘 키워주셨지만 그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돈 교육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돈에 대한 철학이라고는 그 시커먼 돈가스 집에서 들려온 돈은 나쁜 거다. 부자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것뿐이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돈 버는 법을 현수막 걸어놓고 신입사원들한테 대놓고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 특히 돈은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신선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맞아. 나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놈이었어. 이제야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도 몰랐던 그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아 내가 정말 너무 멍청하고 무지했구나 이런 후회도 들고 그리고 더더욱 놀라웠던 건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면 회사가 직원한테 대출도 해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직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라니. 그래 이게 바로 진짜 복지구나. 바로 여기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죠. 마치 인생 선배들이 집을 사는 공약을 짜주는 것처럼 일단 청약부터 들고 종잣돈은 어떻게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기 여자애들이 펀드를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조잘거리는데 아 그래 이런 애들이 진짜 보통의 여자애들이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애들이랑 해야 되는 거구나. 등등등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꽝 쳐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뭐 이때 견문색의 폐기를 각성한 그런 느낌이었지. 그리고 돈다리. 얘 손절을 떠나서 돈가스 가족이 일원이 될까 봐 나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OT 복귀하고 집에 왔는데 돈다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라고 그 칙칙한 돈가스 집에 넘어가기 싫었는데 어쩌겠어 어른이 부르니까 일단은 갔죠. 그런데 그날 때랑 평소랑 다른 거야. 돈가스 정식을 안 주고 가게 문을 쾅 닫더니 어 본고에 타라 이러네. 그리고 저를 데려간 곳이 어떤 허름한 보신탕 집이었는데요. 개고기 정도면 이 집 가족들한테는 대단한 외식이었죠. 입사한 거 축하한다면 마음껏 먹어 이랬는데 흐뭇하게 웃는데 야 나는 말이지 이 돈가스 가족 사이에 있는 게 숨이 탁탁 막혔습니다. 이날 장인 호소인은 회사 생활은 정직해야 된다. 어쩌네 저쩌네. 계속 시종일관 장인 노릇만 해댔고 아니 내가 무슨 사실을 패스한 것도 아니고 골랑 정규직 된 건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러는 건지 또 돈다리는 마치 내가 자신의 은전 한 잎이라도 되는 양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장모 호소인은 나를 마치 노후연금 통장 보듯이 입맛 따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끝으로 처제 호소인의 경우 이날 처음으로 향부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 진짜 이게 아기 지옥 한가운데 처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 솔직히 사람한테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뛰쳐나오고 싶더라고. 그러나 집에 돌아갈 본고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죠. 여하튼 그날 집에 도착함과 동시에 손절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가스 가족한테는 장인 호소인을 필두로 해서 장모 호소인과 처제 호소인까지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전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쌍욕을 다 해대고 나는 그걸 다 처먹고 며칠 후에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돈따리한테 뺨대기를 한 10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런 뒤에야 겨우 돈가스 가족이랑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연이 끊겼는데요. 이게 말이지 아기 지옥 입구까지 걸어갔다가 겨우 발을 뺀 것 같아서 아픈 게 아니라 겨우 숨이 쉬어지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가난한 인간들로부터 도망친 거 이거 말이지 당장의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은 언젠가 그 가난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탈출을 못해요.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공창은 지능순으로 탈출을 하는 것 같아. 특히 나이 50 넘게 먹고도 저딴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절대 상종도, 동종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깡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강도 도둑이야. 그리고 가난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니까 이런 사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당신 정신에 가난이 묻어요.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느냐. 별 거 없어요. 맨날 돈 돈 돈 돈 노래를 부르는 보통 여자 만나가지고 하루하루 지지고 붙고 살고 있는 중이죠. 우리 아이들이 슬슬 아빠는 돈이 많아? 이렇게 물어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늘 우리 집에 돈 되게 많아.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군요. 요즘 살다 보니까 거지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옛 여친 돈 딸이가 생각나가지고 추억 소환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새끼는 은수저. 그리고 내 새끼의 새끼는 금수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글 맞힙니다. 다들 보좌 되세요? 아 끝으로 하나만 더. 가난을 미워하거나 보좌를 조롱하는 인간은 반드시 거르세요? 댓글 1번. 그래봤자 대기업 취직하자마자 전열침 버린 거네. 그래서 몇 번이나 손절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잘 되자마자 뒷바라지해준 전열침을 찾을 뿐이야. 즉 배신자죠. 그러면서 죄책감을 감추려고 전열침을 생각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해야만 이 죄책감이 덜 할 테니까. 안 그래? 뭐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위안과 변명을 위안 끌일 뿐이라고 봐 나는. 댓글 쓰니. 그래 뭐 당신 말도 맞아요. 만약 그때 내가 취업을 못했다면 손절할 용기도 분명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인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돈따리가 내 뒷바라지 해준 적 없다. 2번. 아이 식구양. 글이 너무 길잖아. 댓글 쓰니. 아 그게 오랜만에 전열침 소화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길어져 버렸네.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니니까 이해해줘요. 미안해. 3번. 이 쓰니 보니까 글도 잘 쓰고 머리가 되게 좋구만. 사실 나도 옛날에 화장품 모델급 여친을 사귄 적이 있는데 하루는 장인 호소인 집에 갔다가 타입 안으로 촛불 홀레식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비밀. 얘 최종 확력이 초등 졸업이야. 중딩 자퇴. 야 진짜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엄청난 방황 끝에 손절하긴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난다. 네 됐으니. 뭐 우리 돈다리의 경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좀 뭐랄까. 흔하게, 이쁘장하게, 멀쩡하게 생긴 그 정도였지 뭐. 모델급은 아니었어. 4번. 야 면상에 소면을 쳐맞고도 계속 만나다니 미친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지. 그때는 내가 좀 등신 호구긴 했어요. 깔깔깔깔깔. 5번. 아니 이런 미친 노동이 그렇게 고귀한 거라면 당장 농사 지으러 가거나 인력 사무소에 달려가가지고 노가다를 띄워야지 장사는 개뿔. 때 됐으니. 당시 우리 장인 호소인은 절대 당신 손에 흙을 안 묻혔습니다. 흙을. 6번. 아니 나름 돈가스 맛집이라면서 돈은 또 왜 못 본대? 7번. 야 쓴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런데 나였다 해도 손절하고 도망갔겠다. 안 되지. 안 돼. 어디 뭐 가난 뿐이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되죠. 그게 일종의 그거잖아요. 감정 쓰레기통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예기저기 퍼뜨리고 자기 거지 같은 거 계속 들어달라고 그러고 달라붙고 마무리가 좋게 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경험이었네. 어우 기빨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